안전한 곳으로 대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라디오 객석 1렬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공연은 흥행 뮤지컬 한 편 갖고 왔습니다. 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일단 이제 진흥님이 아시니까 유명하다는 게 입증된 거고 사실 이 작품이 제작된 게 2014년이었거든요. 초연된 게. 그러니까 지금 10주년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와, 10년이나 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됐다. 10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품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본 것 같고 아는 것 같은 작품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목 때문인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확실히 들어봤고 어떤 만화든 뭐든 어디서 분명히 봤던 것 같고 소설도 있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여러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이라서 그러실 텐데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그 이미지,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 이미지로 딱 강렬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왜 10주년을 이제서야 맞이한 거냐. 바로 이 작품이 우리나라 순수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은 원작 소설이 있을 텐데요.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이에요? 원작 소설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프랑켄슈타인 1818년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영국 소설가 메리 셀리라는 영국 소설가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창작된 이 뮤지컬이고요. 이 여성 작가 메리 셀리는 19살 여성 작가인데 19살 여성이 쓴 데뷔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소재도 독특했고 통찰력도 담겨있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세계 최초의 SF 소설이자 대표적인 괴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작품의 초연과 두 번째 재연을 마케팅으로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그 마케팅 전략은 아니었는데 누굴 만나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게 이 작품이 창작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제목이나 분위기 포스터 이미지도 그렇고 제목도 프랑켄슈타인 왠지 영어? 체코? 이런 말 프랑켄슈타인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마케팅 의뢰받았을 때 외국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창작진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제작 단계 때부터 글로벌한 시장에 좀 어울리는 작품을 개발하고자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대표님이 참여하셨던 공연이네요. 네. 초연 당시부터 큰 화제를 받았었고요. 재연 때 흥행적인 성과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대형 창작 뮤지컬로 인정을 받았고 초연됐었던 2014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제가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뮤지컬에 관련된 시상식에서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했었습니다. 어떤 상대를 받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시상식 자체가. 그 당시 대표적인 시상식이었던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그중에 9개를 받았어요. 남우주연상, 여우신인상, 연출, 음악감독상, 의상상, 음향상, 무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올해의 창작 뮤지컬상 이렇게 싸그리 다 받았고요. 많이 받았고요. 발음이 좀 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 대상에서 뮤지컬상 수상했고 2대1이 문화대상에서 또 대상 수상했고 매출도 재연됐던 게 2015년이었는데 그때 연말에 시작해서 연초 3월인가에 끝났거든요. 그때 매출이 100억을 훌쩍 넘기면서 흥행적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그런 뮤지컬입니다. 국내 창작 뮤지컬이 좋은 성과까지 거뒀다니까 대단한 작품인가 봐요. 그게 보면 극 중에 굉장히 주요한 캐릭터 괴물 나오거든요. 저희끼리는 이제 그 괴물이 아니라 이 뮤지컬 자체가 괴물이다. 흥행 괴물이다. 이러면서 신나서 저희끼리 했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휴각한 외모의 괴물이 떠오르는데요. 내용은 또 자세히 기억나진 않아요.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억하는 그 이미지는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모난 얼굴에 귀 쪽에 나사 박혀 있고 이런 이미지로 다들 생각하시는데 일단 공연에 나오는 내용들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영상으로 이제 뒤에 배경에 이 공연의 배경이 쫙 설명이 돼요. 시기는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유럽입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괴물의 이름이 아니고 이 극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원작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 극에서 보면 과학자의 이름이에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과학자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예요. 이 박사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전쟁터에서 이제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구를 거듭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체 접합술, 몸이 부러지거나 이러면 접합하고 잘라지면 접합하고 이런 쪽의 규제로 불렸었던 악니 디프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둘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만나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한 친구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악니 디플레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어떤 과학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신념에 딱 반하게 돼서 서로 이제 그렇게 친구가 되고 서로가 서로한테 연구를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서 연구했었던 그 연구실에서는 대단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연구실이 딱 폐쇄가 돼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시작, 전반부죠. 이렇게 끝내면 공연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네바로 돌아온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악니가 연구실을 옮겨서 생명 창조의 실험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해요. 전쟁 중에는 시체가 많았으니까 그 시체를 쉽게 확보해서 그런 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터랑 악니가 같이 고민하던 끝에 장이사한테 시신을 구하게 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신체 접합술의 규제였던 그 악니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악니는 단두돼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친구인 악니를 이용해서 계속 연구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성공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딱 나타났는데 이 피조물이 나타나자마자 호련히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진 이 피조물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괴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엄청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결혼을 앞두게 되는데 이 결혼을 앞둔 프랑켄슈타인 박사 앞에 그 괴물이 그 피조물이었던 그 괴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향으로 갔는데 이게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었던 괴물이 되어버린 피조물이 만나서 이들의 애증의 복수라는 스토리라인을 가고 있습니다. 공연의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정말 좋은 넘버들이 많은 공연이거든요.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마음이 들어있는 곡, 앙니디플레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있는데 단 하나의 미래라는 넘버인데 공연 초반부에 나오는 넘버거든요. 듣고 오시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OST 가운데 단 하나의 미래라는 곡, 유준상, 박은태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상도 많이 받고 흥행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 대표님의 솔직한 감상평이 궁금해요. 방금 들으셨던 노래 맨 마지막에 들으셨어요? 빠바밤.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이잖아요. 박수.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런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작품 자체가 아쉬운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초연, 어려웠던 초연을 하고 흥행을 성공했던 재연까지 했는데 흥행에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이 작품 대극장 공연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공연들에서 보시고 싶다거나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극장 공연이니까 화려한 무대, 의상,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넘버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이 작품은 그 어떤 걸 기대하셔도 거기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자극적이기도 하고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들이 있는데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실험실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실험실의 모습을 구현해낸 것들이 약간 진짜 영화 같은 데서 볼 것 같은 거를 영화 촬영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만들어놔서 공연 보시는데 지루할 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시작 때부터 대단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 대표님은 작품도 잘 홍보해 주시지만 만만치 않게 질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질투도는 저의 힘입니다. 힘. 그런데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감상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1인 2역이라고요. 보통 대극장 뮤지컬 보면 앙상블분들이 1인 다역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주조연 분들이 1인 다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쓰여진 원작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조연한테 모두 더블 배역이 주어지는 그런 공연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다 보시고 나신 관객분들이 공연 끝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저 역할도 하고 이것도 했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연이라 공연을 보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루할 틈이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반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막과 2막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저 배우가 이렇게 대극장 공연에서도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만한 그래서 의상 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의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배우들한테는 진짜 또 하나의 도전같이 느껴지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스스로 재미있어 할 수도 있어요. 막 분장 바꿔가면서 목소리 바꿔가면서 하는 거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배우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10주년 공연이다 보니까 기념비적인 공연이니까 초연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공연이 잘 됐고 유명하고 흥행도 잘 되고 있는 공연이라 좀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주인공 빅터 프랑킨슈타인 역에는 방금 목소리 들으셨던 유준상 배우를 비롯해서 신성록, 규현, 전동석 배우 이런 분들이 맡았고요. 유준상 배우가 초연과 재연을 했었던 배우분이고 그다음에 그 악리디프레 역은 박은태 방금 목소리 들으셨던 박은태 배우 그다음에 이해준 배우 카이, 고은성 이런 분들이 연기하시고요. 그 밖의 또 빅터의 약혼자 줄리아 역에 선민, 이지혜, 최지혜, 빅터를 이해하는 유일한 가족 엘렌 역에는 전수미, 장은하, 김지우 배우 이렇게 실력 있는 배우분들, 스타성 있는 배우분들이 대거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공연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멋진 넘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냥 넘버 소개하기 쉽지가 않고요. 이 작품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공연 강의 같은 거 하게 되면 이 넘버 꼭 들려드려요. 그런데 넘버 자체보단 이 넘버 오늘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뮤직비디오 찾아보시면 이 작품의 공연의 줄거리 같은 것들을 잘 집어넣어서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거든요. 공연을 관통하는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의 꿈속에서라는 넘버인데 노래는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멋진 노래인데 그 공연에서 나오는 넘버의 상황은 아까 악리디플레가 단두대 처형당하기 전에 이렇게 불리는 넘버거든요. 그래서 이 넘버가 이 극을 굉장히 관통하는 넘버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의 꿈속에서. 네. 끝곡으로 듣도록 할게요.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